아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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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잘하네. 자, 우리 예나가 미끄럼틀 책을 보더니 미끄럼틀을 타고 싶대요. 예나야, 우리 주변에 있는 미끄럼틀 다 타러 가볼까? 좋아요. 그럼 고고. 자, 잘 가셨고. 가장 가까운 미끄럼틀부터 타러 가보자. 미끄럼틀 100번 타기, 그죠? 자, 첫 미끄럼틀이라 조금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. 그럼 재밌으세요. 예나, 잠깐만. 자. 와, 첫 미끄럼틀. 아니야? 아니야? 이건 아니야? 무서워? 아, 혼자 탈 거야? 아, 혼자 타고 싶어서 그런 거야? 아, 알았어. 아빠가 잡아줄게. 자, 여기. 혼자 할 수 있어요, 벌써? 어, 혼자. 아빠가 잡고 앉아서 슝. 아, 좋아. 이거였어. 아, 혼자 타고 싶었구나. 이거였어. 다시, 다시. 대박. 자, 이제 또 딴 거 타보자. 딴 거. 이거 말고 이거 또 있어, 미끄럼틀. 오, 여기 또 있다. 이거 이거 길어. 또 길어. 이거 아빠랑 같이 타야겠다. 아빠랑 같이 타보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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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이거 재밌겠다. 아빠 손 잡고. 혼자 오고 싶어가지고. 둘. 하나.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자, 자. 겁이 없는 일이라 하십니다. 자, 자. 쑤. 아, 재밌다. 이 홈트, 이거 처음 놀이터 맞아? 아빠랑 같이 타야 돼 이거는 길어서 안 된다고 아유 좋아 한 번 더? 자 혼자 도전 7번째 좋아 이거 100번도 더 타겠는데? 자 이제 또 새로운 놀이터 갑자 세련놀이터 와 이렇게 잘 탈 줄 몰랐어요 와 처음에 막 싫다고 해가지고 무서워서 안 탄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혼자 탄다고 와 대단해 또 미끄럼틀 발견 어 흥분했습니다 이 정도는 혼자 하지 뭐 자 내려가 봅시다 이거 못 타겠다 이거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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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기 딱구요 알았어 알았어 여기 개가 올라갈 거야? 여기 알았어요 아 여기 개다? 어 어이구 자 아빠 한 손 잡아 안 잡아 아 아가씨 손 좀 잡아 어이구 또 타? 또 타? 자 12번 터프걸 인 아가씨 절대 도움 따위는 받고 싶지 않아 아하 아하 이것도 혼자 못 타 혼자 못 탄다고 아우 재밌어 왜 이렇게 힘든거야 아우 재밌어 왜 이렇게 힘든거야 아우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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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알았어 알았어 신발 신발 응 재밌어 아어 여러분 오이구 오이구 하나하나 자 또 다른데 미끄럼틀 타러 가볼게요 응 고고 surf 여기도 재밌겠다 아직도 신났어 우리 예나 엄청 높이 있네 예나 빠빠 이거 난이도 있다 자 여덟번째 조심조심 아 또 타러 갈거야 이거 타고 싶어? 이거 이거? 됐다 손 내려줄게 머리에 꽁해 조심해 오잉 재밌어 아구 잘한다 오우 더 잘하는데? 자 저희는 또 새로운 놀이터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우와 네번째 놀이터 신나가씨 재밌어요? 신나지 오늘? 야 또 미끄럼틀 타볼까요? 오 그렇게 할거야? 오 노란거 그래 타보자 스무번째인가? 스무번째인가 대충 그 정도 아 여기가 걸린다 중간이 음 조금 재미가 덜 할 수 있겠다 아 여기 아니야 여기 타볼까? 오 고 고 누나야 앉아서 자야 돼 하하 파다 내려왔어 오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우 뿌듯해 너무 좋아 자 우리 에나 시소 한번도 안 타봤지 에나 생애 첫 시소 도전 오 신나 신나 오 어지러워 우리 에나는 신났어요 우리 에나 자 우리 에나 이제 계속 새로운 것만 찾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가자고 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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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이 재밌지 야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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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나야 손 좀 잡고 다니자 야챠 자 여기 미끄럼틀이 울퉁불퉁해서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울렁불렁이라 안 내려가 빠져봐줄게 멈춰버렸다 다시 출발 즉 juvenile 왜 헛되어 자 오늘 놀이터 다섯군데 갔습니다 우와 그럼 다음에 또 놀자 안녕